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영정시에서는 풍부한 홍색 자원과 민속문화에 의탁해 문화관광융합발전사로를 적극 확장하고 홍색관광특색제품을 부단히 개발해 331국도 영정구간을 아름다운 홍색풍경선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송강신구 관광객집산중심대상건설이 한창인 가운데 대상이 준공되면 구역기능을 1층 완산하고 관광환경을 최적화해 관광객들의 관광체험감을 대폭 향상시키게 됩니다. 조정협현강 성류홍 영양응집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위원기층행활동이 일전 연길시 권공가도 연청사배구역에서 있었습니다. 아래 상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은 우리나라 제1진 5개 국가공원 중 하나로 훈춘, 왕청 두 현시의 부분적 지역이 포함됩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은 2017년 8월에 시험점으로 됐고 2021년에 정식 설립됐습니다. 시험점으로 된 이래 우리 주 구역 내 각 관할구 분국에서는 범, 표범 서식지 복구, 생태회량 건설과 밀렵 방지, 순찰 보호 등 사업을 펼쳐 범, 표범 종군을 위해 큰 범이 고품질의 생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최신 감측 수치에 따르면 목전 국가공원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야생동북범 수는 70마리 안팎, 야생동북표범 수는 80마리 안팎입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이 설립된 이래 동북범 표범국가공원관리국 훈춘분국 및 훈춘시 리목북에서는 동북범 표범 보호 및 자원 감측, 선전교양, 산순찰 덫제거, 조기경보 등 일련의 특별행동을 적극 펼쳤습니다. 또 전문 순찰보호팀을 내와 순찰을 강화했으며 사람과 범충돌방지 조기경보 플랫폼과 향진, 촌마을 연동 조기경보 기재를 건립해 대형맹수 출몰과 인원활동 정황에 대해 제때의 조기경보를 발부하고 국가공원 내 야생동물 종군에 대한 감측을 펼쳤습니다. 동북범 표범국가공원에서는 야생동물 손해보상 기재를 지금까지 이미 2,800여만 원을 투입해 공원구역 내 야생동물로 인한 손해와 인원상해 사건에 대해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이 밖에 천지공 일체화 감측 시스템을 응용해 실시간으로 대형동물 출몰 조기경보를 발부하고 중점촌, 림산작업소의 진동광섬유, 울타리 등 기술을 종합 응용해 사람과 야생동물의 충돌을 줄이고 현지 주민들을 위해 안전방호망을 구축했습니다. 목전 동북범 표범국가공원에는 주민 약 2만 명이 생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호 기재로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왕청현, 동광진, 장영촌의 31가구 주민들은 한 가구 한 개 일터 원칙에 따라 31명 촌민이 현지 생태관리보호원으로 돼 삼림관리보호, 자원 감측 등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목전 동북범 표범국가공원에는 공익 일터, 만여 개가 있고 공익 일터, 생태체험, 3차 산업 등 방식을 통해 주민들의 생산생활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동북범 표범국가공원에서는 왕청 동북범 표범국가공원 입구 사회구역에 림구와 지방특색을 구비한 삼림, 건강양생, 주거, 관광, 과학보급 선전을 일체화한 생태 소진을 구축하고 야생동물 구조 중심, 밀렵 경종 중심 등 대상을 건설해 공원 생물 다양성 보호 공간 배치를 1층 최적화할 타산입니다. 보호 관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국가공원 야생범, 표범 종군이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새로 증가한 야생 새끼 동북범은 20마리이고 야생 새끼 동북표범은 15마리입니다. 범표범 분포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꽃사슴, 멧돼지, 노루 등 범표범의 주요 수련물 수가 모두 대 이상 늘었습니다. 영정시는 풍부한 홍색 자원과 민속문화에 의탁해 문화관광 융합발전 사로를 적극 확장하고 홍색관광 특색제품을 부단히 개발해 331국도 영정구간을 아름다운 홍색 풍경선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331국도 영정구간은 전체 길이가 117.2km이고 연도에 백금향 삼합진, 개산톤진 3개 변경 향진이 있습니다. 이 향진들은 생태환경이 아름답고 자연 자원이 풍부하며 민속문화가 두터운데 그 중에서도 개산톤진은 유고한 혁명 역사가 있습니다. 1930년 연변의 첫 중국공산당 9위 조직인 중공개산톤 9위가 개산톤진 애민촌에 설립됐습니다. 개산톤진은 문화내포도 두터운데 국가급 무형 문화재인 조선적 백종절의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금년 내 개산톤진에서는 농촌 플러스 홍색 플러스 변경 플러스 산업 플러스 관광의 독특한 우세를 부각하고 흥변 부민 양성기지, 광소촌 백종절 선전관, 개산톤 통상구 등 풍경구에 의탁해 애국주의 교양 개산톤진 홍색 풍경구 연합관광, 문화전승 중국명절 경충문화체험관광 등 여덟 갈래 몰입식 연합관광 노선을 내와 관광객들이 변경 향촌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영정시 경내에는 또 동산 홍색문화관, 일본 연변 침략죄증관, 한라견 생애전, 주덕해 옛집터, 명동천 등 홍색명소가 있으며 비암산 풍경구와 양전 백세운동 휴일 풍경구에서도 홍색문화, 국방교양을 풍경구 봉사 내용에 포함시켜 관광객들이 영정에서 홍색관광을 체험하도록 끌고 있습니다. 농정시 견치, 류유가, 자류유 쌍상체인, 이토지 3319도, 생로파죄, 취민수, 생태, 변진, 홍색 등 지원요시, 더팡,调동, 더초빙주, 투수정부인당, 치예위주, 안도현 송강신구 관광객 집산중심대상 건설이 한창입니다. 대상이 준공되면 구역기능을 1층 완산하고 관광환경을 최적화해 관광객들의 관광체험감을 대폭 향상시키게 됩니다. 안도현 송강신구 관광객 집산중심대상 시공현장. 대상 주체 건물 구조가 전부 마무리됐고, 자금 일꾼들이 내부 장식과 실외 바닥재를 부설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송강신구 관광객 집산중심대상 총토자는 1억 3천8백만 원이고, 대상 부지 면적은 8만 5천766평방m입니다. 대상은 주로 관광객 종합 봉사시설을 건설하는데, 주체 건물이 4개 구역으로 나뉩니다. 안도현 송강신구 관광객 집산중심대상은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관광 봉사를 제공해, 안도, 관광산업 및 지방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추동 역할을 일으키게 될 전망입니다. 조정협 변강 성류홍 영양응집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 위원기층행 활동이, 이를 전 연길시 건공가도 연청사회구역에서 있었습니다. 연청사회구역에서 정협위원들은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과 사회구역 부동산 관리에 존재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사회구역 사업 일꾼들을 대상해 조제 양성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위원들은 건공가도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수립 관련 사업 선전 영상을 관람하고, 조사연구조담회를 소집해 연청사회구역, 연하사회구역, 연춘사회구역 일상사업에서의 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사회구역 사업 일꾼들은 정협위원들의 전문 양성이 그들의 일상 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표했습니다. 향후 조정협 정법 개별 위원들은 건공가들을 위해 무상 법률 원조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노령 모범 정신, 장인 정신, 노동 정신을 충분히 고향하며, 선진을 따라 배우고 쟁취하는 짙은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고자, 주총공회에서는 일전 훈춘에서 한마음 한뜻 강국 붕의 내가 있으리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주총공회, 훈춘시 총공회 관련 책임자와 훈춘시 각기총공회 종업원 대표들은 길림자금동업유관회사에서 전국러령 모범이며, 중국철도심양국집단유관회사 연길참호단 연길서역당지부서기인 가홍매와 훈춘시 러령 모범이며,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 공회 부주석인 소지동의 주제선전 강연 보고를 경청했습니다. 강연자들은 생동하고 소박한 언어로 훌륭한 보고를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종업원들을 대상해 한 차례 생동한 당 수업을 했습니다. 그들의 감동적인 사적과 평범치 않은 업적은 사람들을 깊이 고무했습니다. 모두는 기술혁신, 로동과 기능대회 등 활동에 적극 뛰어들어 지혜가 있고 기술이 있으며 발명할 수 있고 혁신할 줄 아는 높은 자질의 종업원이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전주경제발전에 마땅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훈춘시 농촌전문기술협회 연합회 리사장 주춤은 양봉산업에 과학기술을 도입하고 지혜의 벌통을 들여와 양봉호들의 수입을 올리고 지역의 양봉업을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5월 하순에 훈춘시 양포만족향 연통라자촌. 촌민 11가구밖에 없는 이 자그마한 산간마을에서 꿀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꿀벌들은 연통라자촌에 위치한 훈춘 흑봉지혜봉장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양봉장에는 100여 통의 꿀벌이 있는데 전통 양봉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과학기술 요소가 돋보입니다. 양봉장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양봉장은 주춤은 양봉산업 치부 인솔자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그는 대규모적인 기술 양성 활동을 20여 차례 조직하고, 중국 농업과학원, 길림성 꿀벌 과학연구소, 주양봉관리소 등 양봉과학연구단이 전문가 40여 명을 초청해 강의하게 했는데, 연 5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주춤은 해마다 또 70여 개 양봉장에 심입해 1대1 기술 지도를 진행합니다. 기술 전수와 보급을 통해 양봉호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바 한 통당 평균 400원의 수입을 더 올리고 있습니다. 2016년 주춤은 성급 과학보급 선졸꾼, 전국 농촌전문기술협회 연합의 선진사업률꾼으로 평위됐고, 길림성 농업공업장인 칭호를 획득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경미사고 영상 신속 처리를 추진해 경미사고로 인한 교통채증 현상을 1층 완화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긁히거나 부딪히는 일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 같은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전화를 하고 교통경찰이 와서 처리하기를 기다리는 외에 어떤 신속한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 영상 신속 처리는 교통관리 12123 사고 처리 업무 단원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인데, 영상통화 봉사를 토대로 연구 개발한 사고 영상 원격 신속 처리 시스템입니다. 5월 1일부터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사고 현장에서 바로 신고가 가능하고, 사고 현장 영상 통화를 통해 신고 접수 인원의 안내대로 핸드폰 렌즈를 이동하면서 현장 증거 수집에 협조할 수 있으며, 경찰이 실시간으로 증거를 고정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인원 차량 보험 정보를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상방 당사자들이 철수하도록 알려줍니다. 온라인에서 책임을 규정한 후 문자메시지 형식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전자책임인정서를 보냅니다. 당사자는 책임인정서를 받은 후 바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경미한 사고 처리에 절차가 많고 수석이 번거로우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폐단을 확실하게 해결해 사고 처리와 분쟁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인기 약물 살포 작업을 실시하고자 6월 21일까지 연길모아산 국가삼림공원에서는 봉쇄 관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연길모아산 국가삼림공원 광장. 기술 일꾼이 무인기에 탑재한 물통에 농약을 주입한 후 공중에 띄워 살포 작업을 진행합니다. 해당 약물은 국가 표준에 부합되는 고효율 저독성 약물로 인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부터 6월 20일, 마을산 국가삼림공원 시행 5릉지 15분사 조회. 이 시간段은 루산의 도로 진심 분실단의 교통관지, 진지非공유차량 그리고 유크 진산. 작업 기간 입산 도로에 대해 시간대별 봉쇄 관리를 실행하는데 매일 봉쇄 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관리 부문에서는 주민들이 이 기간 되도록 등산하지 말고 풍경구에서 산나무를 채취하거나 식용하지 말아야 하며 예방 퇴치 구역 내의 방복, 양봉, 관광 등 행위를 금지한다고 일깨웠습니다. 인민넷 공식 개정에서는 5월 30일 문장 수입이 톡톡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05년 이래 왕청 전현 범위 내에서 검정기버섯 작은 구멍 재배 생산 기술을 보급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에 이르러 이 기술은 이미 생산 가공 각 고리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보도는 목전 왕청현 검정기버섯 연간 재배 총량이 기본상에서 6억 5천만 봉지로 안정됐으며 연인수로 3만 6천명 이상의 취업을 이끌었고 1인당 연간 3만 원가량 증수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뉴스넷에서는 5월 30일 안도현 이도백화진 새 발전 리념으로 소진해 다채로운 화폭 그려를 발표했습니다. 문장에서는 최근 연간 안도현 이도백화진에서 장백산 제1진의 지역 위치 및 자원 우세를 단단히 틀어주고 새 발전 리념을 실천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풍경 가운데서 생산력을 얻고 산수에서 산업 발전으로 전환해 특색 소진 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화사에서는 5월 30일 특피 널루에서의 무용을 발표해 5월 30일 막을 내린 길림성 제8회 소수민족 전통체육운동회 경기장에서 경기성, 관람성과 취미성을 두루 갖춘 널뛰기라는 전통체육 종목이 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서는 널뛰기 선수들이 공중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 가운데 이번 운동회에서 연변팀이 널뛰기 단체 종목 1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했습니다. 오늘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